이 사슴아, 이 아침에 왜 큰일이야? 어머, 여기 좀 봐봐. 얘야. 어머, 왜 혼자 나왔냐, 쟤? 당신이 내려. 내가 운전할게. 내려? 어머, 쟤. 어머, 저기까지. 어머, 얘야. 와, 너 너무 이쁘다. 여기 봐봐. 하이, 헬로. 너 전세냈니? 안녕. 아니, 혼자 나와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어. 너무 귀엽다. 어머, 천둥 번개 치고. 우리 간다. 얘야, 조심해. 안녕. 안녕. 저기 먹을 게이 많구나. 풀들을 맛있게 뜯어 먹어. 맛있니, 얘야? 어머, 어머, 어머. 우리 간다. 진짜 간다. 빠이빠이. 헤이. 헤이. 어머, 쟤네들 뭐하고 있는 거지? 여기 어디에 붙어있어? 북포도 여기 어디에 있는 거 해놨나봐. 어머, 어머. 쟤네들 뭐 어디에 있어? 얘는 없잖아. 얘 뭐야? 모스야? 알잖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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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담아 mł볼 взгляд. 거기 양도 안 Obrigada 어머, 얘들아. 이 아침에 우아, 일찍 나왔네. 엄청나왔네? 평화와 함께 해놨Yes ancestors 어머 얘들아 이 아침에 일찍 나왔네 갑자기 정면에서 나타난 멋진 뿔을 가진 엘크 아 바로 지나가서 뒷모습만 겨우 사진으로 남겼네요 안녕 더 작은 거야 얘는 저기야 어머 이리 와봐 사슴아 이리 와봐 안녕 이리 와봐 저희 지금 저 아주 귀여운 사슴 찍으러 가는데 앞에 차들이 다 내려서 또 이렇게 사진을 찍네요 와 이른 아침에 이렇게 뱀프에 오면 볼 수 있는 풍경이랍니다 와 너무 귀엽다 어머나 그래 이리 와봐 헬로우 어머 다 도망가는 거야 안녕 바이바이 엄마는 어디 갔니 엄마는 어디 갔니 너 또 글만의 피가 다꾸던 것 같아 응 아 비가 오니까 다들 나오는구나 아우 비온디라 톡톡톡하고 지금 먹을게 많니? 많이 먹고 잘 커라 아우 우리 애들 보여주면 너무 좋아하겠다 애들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왔어야지 그치 우리 갈게 안녕 빠이빠이 See you 반겨주는 이렇게 다람쥐가 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어머 어머 얘는 통통하네요 어우 너무 귀엽다 야 너 뭐 먹고 있어 맛있니? 야 너무 귀엽다 너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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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재롱봐 이 재롱을 어디서 볼거야? 그래 맛있어? 응 맛있니? 오 어디가 살쪘다 쟤는 이제 풀더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너 살쪘다 얘 너무 귀엽다 젊은이 너무 귀엽고 너 오늘 나의 모델이야 모델로 앉으니까 갔잖아 예 모델료가 없어 어떡해 하하하하 하하하하 바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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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긴다 저 이차 뒤에 바로 얘네들이 가지않고 저 이차 뒤에 바로 얘네들이 가지않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리와봐 하이 아 위에 아 위에 오늘은 엄청 많이 온다 애들 얘네들 이쪽으로 와봐 어디로 갈거니 아 진짜 사냥이다 진짜 얘네들 엄마 아빠 새끼 맞네 그치 또 지나가지 이제 저쪽으로 가려고 그런다 안녕 아 이렇게 해서 오 엉덩이가 저렇게 하얗냐 애들이 다 닫고 문 닫고 문 다 닫고 문 이제 막 뛰어가네 잘가 저희 또 드라이브 중에 이렇게 엘크들을 만났는데요 얘네들은 어 남자 아니고 여자? 뭐라 그래야돼 Female Elk 아 이렇게 한가롭게 풀밭에서 쉬고 있는 아 엘크들도 보고 오우 아 얘네들이 비가 오고 소속하니까 이렇게 다 나와서 쉬고 있네요 아 시원하게 그치 쟤도 모기를 올렸지 쟤도 모기를 올렸지 쟤도 모기를 올렸지 어 쟤도 모기를 올렸지 어 어 체크하나보다 어 개울까라 모기도 많고 개울까라 모기도 많고 하하 하하 아 귀만 팔랑팔랑 쟤네들도 모기가 무나 봐 그치? 원래 모기가 없는데 갑자기 따뜻해지면서 모기가 많이 생긴거같아요 쟤네들도 하하 이렇게 네마리가 또 한가족인지 아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다양한 동물들을 야생의 동물들을 또 이렇게 보고 가니까 아 또 너무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아 아 스멜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